마찬가지로 손이 지금. 오, 유아이. 새우도 먹고 싶다고. 아, 이러면은. 역시 익숙한 게. 맛있으면 손이 한 번 더 가거든요. 그쵸, 그쵸. 많이 드시면 돼요. 속타죠. 천하의 이원복 셰프님이 지금 소빅하고 있습니다. 어? 아들한테 지느냐 마르냐.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분위기, 이 스케줄. 오케이,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. 초이스, 초이스 타임. 원, 투, 스프. 나는 글로벌도 많이 해봤고 15분 대결을 5년 해봤어. 아, 5년. 와. 오늘, 예. 현지 입맛을 부탁해. 첫 데뷔죠. 아, 그다음에 또 하네. 원. 투. 어, 어떻게 될까. 아, 어떻게 될까. 어, whoever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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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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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어휴, 어휴. 어, 하나 등갈비. 어, 1대, 1대. 마지막, 마지막.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호구. 어, 저 새우 쪽인데, 저거? 아, 등갈비네. 반전! 우와! 뭐야! 우와! 뭐야! 아니! 반전! 반전! 반전인데? 오! 오! 설탕 한 방울 안 들어갔는데? 설탕 한 방울 안 들어갔는데? 소스 너 무슨 소스지 모르겠어? 나 굴소스하고 간장만 썼어. 새우 간장이 달게 될 수도 있는 거야. 새우 자체는 달면 안 된다는 얘기야. 그런 게 있다. 그럴 수도 있겠다. 굴소스는 가져가신 거였어요? 내가 여행 다닐 땐 많이 갔거든. 그럼 좀 생각할 수는 있겠다. 굴소스를 안 드셔보셨구나. 이게 생각의 차이야. 많이 배운다, 이번에. 이게 무슨 소스예요? 그냥 파크 포켓. 그 소스는 안 돼. 소스는 안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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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! 아! 왜 이 구웅을 선택한다고? 아! 아! 그냥 원래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네!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네! 원래 새우. 오! 오! 그거는 이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바삭하게 한 거지. 이분들은 또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여기 입맛을 모르니까. 오케이. 고급자! incarceration, 해외 marker!